안녕하세요. 안녕 마이니티의 지선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있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영상 올라온 거 보시고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영상이 올라왔네 이래서 이러셨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12월에 영상을 찍고 지금 한 4개월 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12월에 애들 방학을 1월에 하고 1, 2월을 겨울방학 내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틈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신나게 그냥 쉬는 김에 쉬어버리고 3월에 이제 애들 드디어 개학이다!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간다! 이렇게 신이 났을 무렵 저희 애들이 돌아가면서 감기에 걸렸는데 그 끝에는 항상 엄마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걸리고 이번 감기의 증상이 기침이 진짜 오래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 중간중간에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또 영상을 못 찍지 이러면서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4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여러분? 겨울 동안에 많은 뜨개를 하셨나요? 저는 뜨개도 했지만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기도 해가지고 다양한 영상들 보면서 조용히 뜨개를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반가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니까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다시 처음처럼 떨리는 기분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 마이 니트는 제가 뜨개 한 거랑 뜨개 완성한 것들 그리고 뜨개 하고 있는 것들이랑 그리고 또 뜨개 관련해서 구매한 것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뜨개 하시면서 그냥 귀로 들으실 수 있게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영상을 안 찍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완전 마음 편하게 쉬지는 못했던 게 아, 되게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고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쉬는 김에 좀 쉬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쉬었는데 어떤 분이 영상이었는지 블로그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렇게 기록해놓은 게 나중에 보면 내 젊었을 때 기록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맞다. 나도 더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나이가 적지 않지만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 내가 저 나이 때 저런 걸 했었지 이런 그런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일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 잘 찍어보도록 계속해서 찍어보도록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새는 TV에서 육아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하고 또 요즘 젊으신 어머님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이지만 아이가 어릴 때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은 진짜 영상을 찍는 게 요새는 되게 생활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동영상 찍는 게 흔하... 아니, 흔하긴 흔했지만 뭔가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남겨뒀는데 저희 애들이 막 이제 사춘기 들어가고 목소리도 전 아들 둘이니까 다 변성기가 지나가고 하니까 그 애기 때 그 어린 목소리들이 듣고 싶어지면 이제 옛날 동영상을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많지는 않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개 유튜브 하시거나 다른 유튜브 하시는데 육아 영상을 같이 해서 올리시는 분들은 아, 저거 나름대로 진짜 너무 좋은 기록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나이 든 사람 같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동안 떠왔던 거는 뭐 F5들도 제법 있고 하지만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흐려서 아, 오늘도 못 찍나 보다 했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살짝 흐린 정도예요. 그래서 해가 떨랑말랑하고 있고 근데 시간을 보니까 저희 둘째가 또 올랑말랑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시간을 빨리 알차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옷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저 완성한지는 한 두 달? 두 달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짠! 아시는 분들, 떠보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폴린 가디건입니다. 숨리츠님의 도안이고요. 숨리츠에서 구매를 했고요. 로로우니코님의 도안이고요. 아, 이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로로우니코님이라고 해야 될지, 숨리츠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숨리츠에서 구매한 폴린 가디건이고요. 처음 오픈하셨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함뜨방이 열렸을 때 같이 막 달리지는 못했어요. 함뜨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뜨지는 못하고 이제 저는 그때 뜨고 있던 게 있어서 조금 나중에 시작을 한 가디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탑다운으로 뜨는 가디건이고요. 이게 브리오시처럼 보이지만 그냥 립, 브로큰 립의 일부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뜨는 게 브리오시처럼 엄청 더디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브로큰 립도 진짜 또 진도 되게 안 나가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막 패턴 나오니까 너무 재밌지만 뜨면 뜰수록 계속 너무 반복되니까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지루함을 이기고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완성을 했고 앞부분에 버튼밴드는 더블 립팅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더블 립팅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이 카메라가 전체를 다 편물을 가렸더니 색을 못 잡고 있어요. 엄청 환해졌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인데 그래서 이렇게 바탕이랑 같이 보면 그래도 밝긴 하네요.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겨울에 완성해서 자주 입지는 못했어요. 입고 나갈 그런 시기가 안 됐었는데 봄이 또 너무 빨리 왔잖아요. 금방 와서 더워져가지고 아 이거 못 입나 보다 했는데 또 요즘에 살짝 썰렁해져가지고 요즘 입고 다닐 수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으로 뜨는 가디건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떠 내려가고 그리고 약 각각 소매를 떠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버튼밴드를 뜨면 완성인 그런 옷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는 이 립 조직의 지겨움을 이겨내는 것 이걸 진짜 떠도 떠도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는 진짜 너무 열심히 떴는데 이 언더암 밑으로 20cm가 자라지를 않고 아 정말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는 할 즈음에 끝났는데 소매가 기다리고 있고 소매를 다 떠서 이제 끝났나 싶을 때 더블니팅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어렵지는 않은 도안인데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저 이 버튼밴드 뜨면서 영상도 찍긴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찍긴 했지만 이거 다 뜨는데 5일 걸렸어요. 물론 짬짬이 뜨긴 했지만 정말 열심히 떴다 생각했는데 단추 구멍 한 두 개 만들고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거든요. 너무 너무 안 자라가지고 그래서 쭉 이렇게 떠나려갔고 저는 여기 코 죽지 않고 그냥 뜨면서 코 주워가면서 떴거든요. 처음에는 코를 다 주워놨더니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코를 주워가면서 버튼밴드 더블 니팅을 뜨기 시작했고 도안이랑 좀 다르게 뜬 부분이 있다면 여기 버튼밴드를 도안에서는 그냥 가로로 내는 버튼밴드인데 저는 그냥 여기 그 뿌티니트에서 하는 듯이 새로 버튼밴드를 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예쁘네요. 저 이렇게 버튼밴드 낸 게 모드티 때 이렇게 했었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긴 더블 니팅을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지루함에 정말 봉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뭐 도안은 진짜 어려운 게 없이 쭉 떠내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앞뒤 조직이 똑같아요. 보이시죠? 앞 뒤 앞쪽 겉면과 앞면의 조직이 똑같다 보니까 여기 레글런 늘림을 보지 않으면 안감면에서 뒤집어가지고 소매를 다신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했고요. 안쪽도 더블 니팅으로 하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세탁은 못한 상태예요. 제가 이거 콘사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탁을 진짜 물세탁을 잘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너무 그 상태가 두려워가지고 스티모르만 해서 한번 입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해서 넣어놓자라는 생각으로 세탁은 안 한 상태인데 그래도 되게 그래서인지 되게 볼록볼록 잘 살아있죠. 립 조직이 되게 잘 살아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뜬 실은 제일 모직이고요. 앙뚜아네트 실입니다. 이거는 15수 2합으로 된 실인데 요거 3합으로 해서 5미리로 작업했어요. 근데 이 색이 되게 안 잡히는 게 블루 그린이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항상 블루로 나와요. 되게 색을 못 잡는 그런 왜 카메라들이 청록색 보라색 뭐 이런 종류를 그 색 그대로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색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콘살을 쓰고 이 정도 남았고 무게는 이게 한 500g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 이 정도 남은 거 보니까 400g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약간 무슨 색이냐면 청동오리 색? 그러니까 틸그린 블루그린 또 하나가 뭐더라? 아무튼 그런 쪽에 속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단추를 엄청 고민했어요. 단추를 어떤 걸로 고를지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단추 색이 되게 튀게 나오지만 엄청 비슷한 톤이거든요. 딱 블루그린이었나? 틸그린이었나? 그런 색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단추가 딱 나오길래 너무 찰떡이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어둡고 이거보다는 초록색이 도는 색이에요. 화면에서는 되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추가 이게 23mm 단추고요.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블루그린 단추로 구매를 했을 때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머스타드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입고 블랙은 이제 이 색이 너무 좀 평범하지 않은 색이라서 그냥 여차하면 블랙으로 달아주려고 블랙도 주문해봤어요. 근데 블랙도 깔끔하게 예쁜 것 같고 머스타드도 예쁜 색인데 여기 이렇게 흠이 파여서 왔더라고요. 나중에 봤어요. 나중에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봐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23mm 단추 저 크기도 괜찮고 저는 이 실 컬러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색깔이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색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좀 특이한 색이랑 잘 맞는 단추를 발견해가지고 진짜 너무 신났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신나게 봤습니다. 또 비슷한 색으로는 이것도 하늘색으로 보이죠? 얘네 3개가 약간 톤이 비슷한 그런 완전 블루도 아니고 완전 뭐 그린도 아닌 그 그 어중간한 색 그런 색인데 이런 색을 잘 못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링 가디건을 완성을 했고요. 되게 따뜻해요. 이 양뚜어네트 실이 박모사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뭐 다른 실들도 울 100이면 다 따뜻하겠지만 이 실도 엄청 따뜻해가지고 저 영상 준비하면서 약간 썰렁해가지고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도 진짜 엄청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막 잘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제발 세탁 후에 안 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드라이를 맡기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옷 말씀드릴 거는 이것만 꺼내놨어요. 이거 말고 노프레즈도 밴드방 함대에서 완성을 했는데 그건 귀찮아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소품으로는 짠 강아지 양말이에요. 또 이것까지 지금은 세 짝 완성은 이거 한 켤레만 했고요. 얘는 두 번째를 떠야 될 차례입니다. 이 나도 있어 강아지 양말은 얘는 나도 있어 강아지 양말이고요. 얘는 나만 없어 강아지 양말이에요. 이거는 어쭈구리님의 세트 도안은 아니고 비슷한 같은 시기에 오픈하신 도안인데 이제 저번에 테스터 니팅으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쭈구리 선생님께 패키지 그대로 사가지고 이제 그대로 뜨고 있는데 얘 왜 갑자기 눈에 거슬리네요. 꽈뜩이 아닌데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한 며칠 전에 완성을 한 나도 있어 강아지 양말입니다. 나만 없어 강아지 양말은 이게 삼색 배색이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배색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하질 못해요. 근데 삼색 배색이 들어가니까 너무 한 단 끝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한 짝을 끝내놓고 테스트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거 얘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먼저 시작을 했는데 한 짝을 다 끝내놓으니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는 빨리 두 번째 완성까지 달려왔습니다. 빨리는 아니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얘도 지금 더스트 민트 컬러인데 해가 요상하게 떠가지고 색깔이 되게 하늘색으로 잡히네요. 좀 다크한 민트색이에요. 완전 다크는 아니고 좀 어두운 민트색이에요. 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비숑 비숑 스타일의 푸들인지 비숑인지 하얀 강아지 너무 귀엽고요. 얘는 얘도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테스트 니팅으로 먼저 만나봐가지고 한 짝씩은 먼저 끝내놨었고 그리고 이제 얘를 먼저 두 번째 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진짜 신기에 너무 아까운 그래가지고 밖에서 착샷 찍을 때 신어보고는 그 뒤로는 이렇게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이대로 그리고 이제 테스트 니팅을 하다 보니까 이 양말을 처음에 도안 주셨을 때 반대로 주신 거예요. 반전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모르고 이제 그대로 떴는데 이렇게 강아지가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래 방향은 얼굴이 이쪽을 보는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반전 반대를 방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이거 반대짝 뜰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마주보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도 안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어쨌든 이거 완성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나만 없어 강아지 양말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뜨고 있느라고 시작을 싹싹 이렇게 막 해야지 이렇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완성은 시켜줘야 될 것 같죠. 이 양말 처음 봤을 때 이 컬러의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네이비에 이 브라운에 이 레드에 정말 딱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고 강아찌도 물론 귀여웠지만 이 배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도안이고 제가 배색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이거 도안 언제 나오냐고 이거 빨리 떴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 먼저 테스터로 뜨게 됐었어요. 됐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도안이 오픈된 상태고요. 라벌리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 어쭈구리 니팅 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도안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도안은 원래 처음엔 둘 다 패키지로 판매를 하셨었는데 이 더스트 민트 색깔이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컬러로 떠보셔도 이건 귀엽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다크한 퍼플 이런 계열도 예쁠 것 같고 예쁜 색깔이 되게 많아가지고 얘는 투톤배색이니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뭘로 떠도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양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얘랑 얘랑 다 완성을 하면 거의 100마리의 강아지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 다 100마리는 못 채웠지만 한 4분의 3 정도 채웠으니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한 거는 지금 소품들 뜨고 있었고 옷도 뜨고는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그러면 뜨고 있는 것들에 대한 스와치예요. 스와치들 이런 스와치들 근데 스와치들 요즘에 뜬 것들 모아보니까 진짜 제가 딱 스타일이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색이나 이게 회색이랑 섞은 실이거든요. 이런 톤 이거 다 같은 실인데 이제 반을 바꾸거나 색깔 조금 바꿔가지고 뜬 거고요. 겨울에 워머 떴던 교과우스와치고 이거는 면 튜브 튜브사인데 여름옷 게이지 내느라고 한번 떠봤어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고 이거는 요즘 뜨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게이지 내본 건데 진짜 컬러가 다 약간 거기서 거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자주 입을 것 같은 옷의 스타일은 이런 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민용니트님의 미스터리 테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도안이 어떤 디자인인지 모르고 손을 들고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까지 했습니다만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그런 테스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삼합을 섞어봤는데 이거는 수입 네프사라고 구매를 했었던 회색실에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남색 하늘색 파란색 네프가 콕콕콕 박힌 전체적으로 회색 느낌인데 여기서는 파란 계열로 보이네요. 어쨌든 그거 삼합으로 게이지 맞는지 떴던 스와치고 얘는 그 네프사에다가 이합에다가 멜란지 블루 멜란지 컬러를 섞어가지고 조금 더 밝아요. 얘가 밝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게이지를 내봤던 거고 이거는 미에라 공방님의 체크보드 스웨터 게이지를 내봤는데 얘는 제가 삼합으로 해봤는데 조금 별로였던 거 같아요. 같은 실인데 이게 좀 헐렁헐렁하게 나와가지고 얘는 별로여서 다시 이 실로 스와치를 또 냈습니다. 이 체크보드 스웨터도 이 겉뜨기 패턴 안뜨기 패턴이 반복되는 건데 제가 이걸 막 구겨놨더니 이렇게 찌글찌글해졌네요. 이 실 삼합으로 뜨고 있고요. 얘는 얘도 제일 모직 실인데 콘사인데 알파카 들어간 실이에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린 멜란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린톤으로 뜨고 떠 봤고 요것도 다 요거는 면 튜브사 면 100% 튜브사인데 좀 시원하게 찰랑찰랑한 느낌으로 뜰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작가님 이름을 잘 못 읽겠어요. 휘게스틱 휘게스틱 이 작가님인데 그루잉 가디건 작가님 그 작가님은 도안을 세 개 사면 하나를 프리로 주던가 그런 게 있었을 때 그루잉 가디건 이 여름 니트랑 또 하나 스웨터랑 그렇게 해서 세 개 구매했던 건데 그것도 좀 됐는데 계속 못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떠볼까 해가지고 얘도 스와치를 냈습니다. 이게 패턴이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옷은 이 패턴이에요. 근데 뒷모습 패턴도 그냥 브로크닙으로 깔끔해가지고 어떤 걸로 뜰지는 어떤 쪽을 겉면으로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훅이 보니까 이거를 겉면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이 패턴을 겉면으로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 그 민용 니트님 게이지 맞추느라고 이거는 에어울에 산네스감 모웨어 섞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흰색 에어울 아니까 아이보리 에어울에 회색 산네스감 산네스감 모웨어를 섞은 건데 저는 이 촉감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그리고 살짝 멜란지한 느낌의 회색이 나와가지고 또 되게 가볍고 근데 게이지가 안 맞아서 탈락했지만 요거 부드러운 편이여가지고 좋던데 근데 산네스감 모웨어 되게 따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사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목 이런 부분에 대보진 않았지만 약간 간지럽긴 해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가디건으로 뜨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요새 냈던 게이지들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체커보드 스웨터는 바텀업 스웨터예요. 치워놓고 바텀업 스웨터여가지고 밑에 이 꽈뜨기 7cm 고무단의 압박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제가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7cm가 진짜 안자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콘서다 보니까 수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축 있을 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뜨기는 했는데 그래도 수축되면 7cm가 안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요거 실 3합으로 그린멜란지 3합으로 4.5mm 바늘로 뜨고 있습니다. 게이지보다 원래 게이지 도안 게이지보다 한 코 정도 제가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하나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수축되더라도 괜찮게 그러니까 원래 도안대로 하면 지금 3사이즈를 뜨고 3사이즈 가슴둘레가 110이거든요. 110이면 조금 클 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엄청 커 보이진 않을 거 같고 그리고 게이지도 어차피 더 많이 나왔으니까 겸사겸사해서 3사이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입어도 좋을 거 같고 딱 맞으면 딱 맞는 대로 입고 작아져가지고 못 입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뜨고 있고 패턴 지금 두 번째 들어가고 있어요. 옷도 되게 예쁘던데 이것도 미에라님 입으신 거 보니까 노란색으로 뜨신 거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패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노란색으로 뜨면 잘 안 입을 거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색으로 뜨자 하니 또 회색으로 뜨면 너무 회색 옷 계열이 많아가지고 물론 잘 입긴 하겠지만 회색으로 또 뜨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데일리 니팅냐에서 구매를 한 실 이름을 모르겠네 데일리 니팅냐에서 구매를 한 실입니다. 저는 보통 실을 계속 구매한 데서만 구매하는 것 같아요. 볼실이나 뭐 이런 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믿고 구매를 해본 곳에서 계속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서를 살 때는 거의 데일리 니팅냐에서 거의 구매를 하는 것 같고 다른 데서 구매를 했을 때 너무 안 좋은 콘서가 오거나 실패를 했던 경험들이 있거나 색상이랑이 좀 달라서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콘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실패를 했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데일리 니팅냐에서 구매한 것들은 가격 대비 되게 좋기도 하고 콘사 그 실들이 그리고 색깔도 그래도 비슷하고 성분도 괜찮았고 이런 실들이 있었던 경험으로 거의 그냥 데일리 니팅냐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막 모험을 즐기지 않는 스타일 먹는 것도 그렇고 막 아 새로운 거 나오면 먹어봐야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거의 먹던 대로 그대로 먹고 아니면 정말 기분 내키는 날 한번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스타일 입니다. 그래서 실도 계속 데일리 니팅냐에서 되게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뜨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실 산 거를 좀 보여드리면 짠 아 지금 초점이 잘 잡히고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짠 타레실을 4개를 샀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얘는 캐스케이드 220 핑거링 이고요. 두 개 이거 두 개 배색해서 양말 뜨려고 이걸로 샀는데 이게 되게 노랗게 나오네요. 이렇게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더 단호박 컬러에 가까운 노란색인데 좀 진한 노란이거든요. 이름이 이게 선플라워였던가 여기에 이름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배색 양말 뜨려고 샀고 이 실을 한번 써보고는 싶었는데 선뜻 온라인에서 잘 안 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니회가 돼서 이렇게 샀고 이거는 핸드다이드 양이에요. 제가 처음 산 핸드다이드 레이스 양입니다. 라줄리 다이어블 이라는 곳에서 원래 이게 밀키폰이거든요. 얘를 누가 뜨신 거를 봤는데 어떤 분이었는지 인스타에서 본 것 같은데 너무 콘사랑 합사해가지고 되게 예쁘게 뜨셨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무난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제가 민용리트님 테스터 방에 있는데 여기 실을 세일한다고 정보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함뜨가 아니라 테스터 방 어쨌든 모임방은 약간 뽐뽀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뭐 있나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딱 마침 제가 봤던 실들이 재고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세일을 하면 재고들이 막 금방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쁜 핑크핑크하고 예쁜 색깔들은 다 재고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컬러를 잘 못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밀키폰은 남아있길래 요거랑 요거랑 얘는 안나 푸르나라는 실이에요. 진짜 약간 설산과 약간의 빙하 느낌과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실인데 요거랑 몇 가지가 남아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실은 이 두 가지 컬러였습니다. 얘는 진짜 약간 우유의 조리풍탄 느낌의 그런 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레이스 안들이 펼쳐졌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을 잘 못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뜨신 분의 작품을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믿고 산 그런 것도 있고 얘는 그냥 컬러 조합이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이에요. 푸르딩딩한 하늘색 기열과 약간의 붉은 기열 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조합들 자체가 그냥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약간 충동적으로 그렇게 구매한 그런 색입니다. 지금은 아마 세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에 세일이 계속된다면 여기 아래에 써놓을게요. 다 이거 제 돈 내 돈 내 산 이고요. 너무 예쁘기도 했고 근데 어떤 걸 뜰지를 안정하고 샀기 때문에 뭐를 떠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진짜 보는 것만으로 되게 흐뭇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레실 4개 놓고 되게 흐뭇해 하고 있었어요. 얘는 코를 잡아야 되는데 아 내가 저 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코를 잡아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이 타레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고 오늘 코를 잡던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코를 잡던지 이제 영상을 찍었으니까 해체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레실을 4타레를 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볼실도 샀고 콘사도 샀지만 그냥 소개할 만한 실은 네 이렇게 이렇게고요. 그리고 이제 인형옷으로 넘어가자면 제가 블라이스라는 인형을 드렸어요. 블라이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라이스는 되게 호불호가 강한 인형 중에 하나거든요. 눈도 크고 눈이 돌아가기도 하고 바디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크고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블라이스 인형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하다가 지금은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옷에 왔을 때 저는 이렇게 가디건을 떠주고 싶었어요. 청바지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 가디건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히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바지 세상에 여기 앞트임도 있어요.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가디건을 만들으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만든 가디건은 이렇게 꽈배기 방향도 다르고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소매분리해서 조금만 떠놓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완성한 거는 이 노란색 가디건 꽈배기랑 한 코 2단 멍성 무늬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뒤로 그냥 다 입혀도 돼요. 이렇게 프로버처럼 입혀도 되고 가디건으로 입혀도 되고 그리고 진주 단추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패턴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버튼밴드 담도 그냥 한 코 멍석뜨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터단으로 버튼밴드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 패턴 연결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얘는 다 만들고 여기까지 떴는데 그냥 버리기는 좀 아쉬워가지고 소매를 일단 반팔로 만들고 마무리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 떴던 이 어설픈 그런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수정이 돼서 이렇게 노란색 가디건으로 나온 거고 꽈배기 방향이라던가 뭐 코스라던가 이런 거 수정을 하기 전 상황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나름 이 청바지에 말고 또 나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하운드 투스 패턴으로 만든 스커트고요. 이렇게 셋업으로 입히니까 약간 캐주얼한 정장 느낌으로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만족 제가 만들고 막 제가 만족하는 너무 블라이스한테 잘 어울려가지고 막 신나게 만들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보통 블라이스 인형이랑 피피톰 인형이랑 상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 그럼 피피톰 버전으로도 만들자. 근데 얘는 상체는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롱 가디건으로 입히려고 이렇게 원피스 겸 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추를 여러 가지 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블라한테는 그냥 오픈해서 입히면 가디건 칠부 가디건 정도로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패턴 조합이 예쁜데 어떻게 응용할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또 위에 그 가디건 패턴을 그대로 쓰고 아랫부분에 헤링본으로 해서 이렇게 원피스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 블라형으로 이 원피스를 만들어도 예쁘겠네 싶어가지고 또 블라형으로 이렇게 원피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도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막 만들려다 보니까 다섯 볼을 만든 거죠. 결국은 다섯 볼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이 패턴 뜨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레이나용이나 다른 인형용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었는데 당분간은 뜰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이거를 계속해서 떴더니 그리고 제가 이거를 뜨면서 시간을 재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뜨면서 뭐 푸는 경우도 있고 좀 슬렁슬렁 뜨기도 하고 영상 보면서 뜨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거 하나 뜨는데 6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뜨기만 했을 때 뭐 뒤에 바느질하고 단추 달고 이랬을 때 말고 뜨기만 했을 때가 한 6시간 40분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나요? 인형 옷이 작다고 해서 막 금방 떠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빨리 뜨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무튼 인형 옷은 이렇게 뜨고 있었고요. 인형의 입은 모습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으로 넣을 건데 그래서 인형은 아직 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뜨고 나니까 정말 못 뜨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뜬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짠 새싹 모자 저는 꽃잎 모자라고 떴는데 이 새싹을 붙였더니 새싹 모자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이 꽃잎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예뻐가지고 근데 또 이것만 하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싹도 달아줬습니다. 귀엽죠? 이렇게 얘네들은 누구가 입는 옷이냐면 무이찬용이에요. 무이찬. 그래서 얘는 이 옷은 옛날에 독버섯에 입혔던 옷인데 이렇게 씌우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 어울리죠. 약간 저는 처음에 꽃잎 요정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새싹반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복 느낌 새싹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씌워줄 예정이었고 얘랑 새싹반으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귀엽죠? 스커트에는 살짝 줄무늬를 넣어줬고 이 단추는 프렌치넛으로 달아줬습니다. 멜빵 유치원복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인형 옷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안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니고 뜨개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는 시간이 되게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시간도 내고 용기도 내서 다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다시 영상을 찍고 완성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뜨개 시간 되시고요. 요즘에 날씨 아직까지는 뜨개 괜찮잖아요. 너무 덥지 않은 날씨라서 그래서 즐거운 뜨개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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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